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탄원서를 앞세워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사법부를 향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. 이 대표는 앞서도 탄원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.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이때도 당시 항소심을 마친 뒤 13만 개가 넘는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. 하지만 대선 이후 계속된 사법 리스크로 여론의 주목도가 큰 점, 법리적으로 꼼꼼한 면모를 보인다는 유창훈 영장판사 특성상 탄원서가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.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탄원서가 효력이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입니다. 판사가 이미 영장 발부를 결정한 상태라면 탄원서 자체는 힘이 없을 수 있다며 증거일멸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.